조세호는 지난 20일 결혼 후 21일 신혼여행지인 유럽에서 목격담이 올라오며 이들 부부가 착용한 카디건이 화제인데요. 이 카디건은 샤넬의 캐시미어 스트라이프 카디건으로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제품이지만 가격은 지난해 기준 약 72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와중에 때아닌 여초 커뮤니티에서 조세호에 대한 외모품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들의 논리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듣기 싫은 외모 지적하면 정작 패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남자 외모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니 말이죠. 예쁘게 입어도 뭐라고 하고 평범하게 입으면 외모 키 가지고 평가하니 말이죠. 이런 패미들이 조세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반응을 보면 키 빼고 재력만 본 거 아닐까? 100% 재력 본 듯 새호가 영혼까지 바치기로 했나 봄 콩깍지 쓰이면 다른 곳에서 기어이 남성성을 찾아낸 여자보다 굵은 팔뚝이나 핏줄이나 성실함이나 등의 지적을 했는데요. 결혼 이후에는 신혼여행 목격담 사진을 보며 이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 안 돼 30대 인플루언서 엄마랑 덩치 좋은 초육아들 뒷모습임 비위 좋다 저 정도는 돼야 저렇게 산다 키장남 자격지심 억해 버티려고 여자분계 아깝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왜 본인들이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들은 정작 자기가 결혼 못하니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잘 살길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저런 악담과 외모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둘이 행복하면 그만인데 말이죠. 이들은 자기처럼 입고 못생겨 보이게 하고 외롭게 세상을 하며 살면서 관심 받지 말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세호에 관한 기사 제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. 타이틀을 보면 얼굴 가관, 모델급 롱다리, 조세호 안에 얼마나 예쁘길래 관심 폭발이라는 제목이었고 기사 내용은 별다른 게 없었지만 해당 기사 속 사진들은 흐릿하게 나온 사진과 함께 결혼식에서 아내와 키스할 때 까치발을 한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. 언론사도 패미들이 장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.